K-POP 댄스 솔루토라는 차네요? 솔루토가 뭐지? 어 잠깐만 이제 술술 이제 시작된다 어 기억난다 여기 오케이 와 내리자마자 코로나 같은 게 있냐 코로나가 이런 열매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혹시? 여기거든요 아 귀여워라 보도콜리인가? 약간 털만 보면 보도콜리인데 걔 중에서 가장 똑똑한 게 보도콜리 여기 그냥 옹원 느낌 나는데 걔는 거 왜 이래 아이고 얘네도 얼마나 좋아 그치?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막 장난치고 다리 짧은 거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뭐 약간 댄스 같은 느낌 오 오 댄스 연습 아니 공연은 안 하는데 댄스 연습 같은 걸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여기 한 팀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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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팀? 아 잠깐만요 이곳에 오면 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네 몇 시에 와야 합니까? 5시 지금 끝났습니까? 네 네 7시인데? 아 오케이 어디에 가면 댄스 팀을 볼 수 있습니까? 댄스 팀 아 케이팝 댄스? 예 케이팝 댄스 네 케이팝 댄스 아 어디에 가면? 아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팀을 아 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인스타그램 찾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에 에 에 에 에 아 코로나 때문에 안되나 봐 오 아 에 오 아 그리고 댄스 팀이 되겠나? 예 네 어떤 음악을 주로 댄스합니까? 아 이소 아 케이팝 댄스 그 스트레이트 키즈 꺼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20살 20살 22살 아 18살 아 아무튼 거의 다 성인으로 이루어졌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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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애들 음료수라도 한잔 사 여기 근처에 슈퍼가 음료수라도 한잔 사서 이거라도 먹으면서 하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애들 또 좋은 정보 졌으니까 그리고 그쪽 어린 애들이 한국 춤춰주고 얼마나 이런거 고마워 그래서 아까 애들 보니까 보온병 같은거 하나 있었어 어? 여기에 있겠다 아 문이 다 닫혔네 근데 뭐냐 토요일인데 왜 문이 다 닫혔어 아 있다 열었다 올라 파워웨이드 작은거 없나 아니다 애들 몬스터 같은거 물이랑 몬스터 같은거 이런거 사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 드링크 같은거 에너지 드링크 같은거 연습하고 있네 연습하는데 방이 안되겠고요 반응 아 쏘리 이거 닫혀 오오오오오오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죠 한국 음악과 춤을 좋아해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재밌게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귀여워 봐봐 멋있어 좋아할거라고 했잖아요 귀여워 뒤에 쥐가 있어 깜짝아 쥐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햄스터 피었는데도 쥐는 무서워 아까 뭐해 하던 사람들 어! 잠깐만요 어플? 아니 핸드폰을 한번 봐보자 근데 싸게 파네 이 옷이 한 2만 2만 3천원 정도 하네요 엄청 싸네 옷을 싸게 파네 아 저기 놀이터가 있구나 아 저기 놀이터가 있구나 근데 오줌이 너무 어려운데? 어? 쟤 나왔어 쟤 머리만 봐도 알겠다 유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HOLA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구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이요 왜? 이게 내 첫번째에요 좋아해 치아에다가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탈 저는 진 진은 한국에서 유미 벨렌 유메랑 벨렌입니다 벨렌 유메랑 벨렌 자 안녕 이 친구가 유메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하이 벨렌 유메랑 벨렌입니다 안녕 그쪽으로 가볼까요? 아 벨렌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걷자 오우 유 굿 고마워 아 아 유 시이오?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파는 공구 같은 거네 아 인스타그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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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동 합천동? 응 합천동이 어디야? 합천? 네 홍대 아 홍대 아 아 서울에 아 2주 동안 있었구나 아 2주 동안 있었구나 아 두바이 아 두바이 갔다가 아 합정 아 합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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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달에 다시 간다는 거 5월인가? 5월달에 다시 간다는 거 같은데 아 6월이구나 영어도 잘하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아 1주 동안 잘하냐 아 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영어로 좋아해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일본어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도... 일본도 할 수 있어, 일본어도. 한국어로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봐봐. 아, 근데 저는 포커스해야 하고 아, 그치. 집중해야 하고, 천천히 해야 하고 하니까. 네. 잘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세요? 20살.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34살. 당신은 어릴 것 같아. 아니, 당신은 어릴 것 같아. 쇼핑몰 사장이라기보다는 공구를 한 번씩 하고 지금은 이제 헤어살롱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죠. 헤어스타일리스트. 음, that's why. 나이스. I have changed my hair so many times. 아, many times? 음, yeah. Actually, I did her hair. 아, really? 음, good. 음, 음, good. For free? 네. Actually, yeah. Yeah, because she's my friend and I'm still studying. 아, 진짜? So, how about my hair style? I mean, it's good. But I think your hair is too long, maybe? Yeah, yeah, yeah. I need to cut. Yeah. Yeah. But it's fine. Next week, I... You're gonna cut it? Yeah, yeah, yeah. I'm gonna cut. Right? Your hair style? No. I'm gonna go to hair salon. Ah, do you know where you're gonna go? I don't know. There's a Korean hair stylist here. Ah, really? Ah, really? Yeah, but she's like... She? Ah, there's a woman. But it's like an old lady. But she's Korean. Ah, she's a little old lady. But good? Ah, but good? That's right. So, if you're talking about it, Oh, jus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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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un. Ah, it's funny. It's funny. No, I'm not going to cut you. Ah, I'm not going to cut you. They said. Okay. Yeah, yeah, yeah. Inked. Thank you. Do you have boyfriend or girlfriend? Yeah. No? Kinda. Kinda. It's complicated. Oh, it's just a bit of wrong story. 그런 소리가 있나보네 걸려들어왔어 드디어 걸려들었네 진짜? 칠레사는... 너무 어려워 부끄러워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난 남의 연예사 듣는게 좋아 왜? 왜? 이상하대요 이상하대요 긴 스토리 너무 긴 스토리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사실은 너의 성적이야 33살 진짜? 나랑 비슷하네 자 이렇게 저의 나쁜 사이즈 네 너의 성적이야 이런 사이즈 죄송해요 뭐하는거야? 저는 fashion design 아 완전 패션 쪽으로 That's why you look looking good 그 이유구만 뭔가 좀 엘레강스하네 잠깐만 나도 궁금해 Why your English good? 다 이라고 해야하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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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나 보고 아 아 난 말하는게 너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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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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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서절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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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 하하 사실 여러isten 코가 크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코라고 해가지고 But 럭키이잖아 콜을 축소시키고 싶구나 제가 스멀 오 잊지 막 잊지 아 응 아 주사 맞았어 더는 holder? 잘 모르겠어 지금? 아 일요일까? 아 일요일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샤워 If you want to 응 응 응 응 오케이 이럴처럼 몰랐네 아 근데 잠깐만요 발 오늘 발냄새 개날 것 같은데 Can I use Bedroom? Yes Yes 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해 Can't? Oh my god 아니 집이 마당도 있고 잘 안 보이지만 We can't like Come Okay Just come get come 어 들어갈게 Yeah Wish I could get through to you Don't know what I do to you Hol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어 못 보고 와 장난 아 Do you know fake club? 바로? Wow 형 미 I heard that Uhmm Korean Guy has small size so easily 그래서... 아, 아, 아 아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no you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아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no